소울정크 소울정크? 헨리, 얘기가 다르지 않나? 나도 몰랐던 사실 뻔뻔하군 니가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여기 관리자였잖아 너 관리자라고 시설의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지 무능한 게 자랑이다 이 돼지야 돼, 돼지라고? 이 여자가 보자보자 하니까 뭐, 어쩔 건데 뭐? 둘 다 나가서 싸우게 그걸로 갑니다 작전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이 냄새만큼은 절대 익숙해질 것 같지 않아 어떤 냄새일지 궁금하네요 달려가서 포옹이라도 해주고 싶네 저장도 굴복해서 적금이 나눠서 옮기고 싶어 마신 신축할 때 이발 도망간다 이것이 그 선미의 전원을 새기의 전원을 명칭게. 헬메다 이 렛은 한 개 들어간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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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방불명 인원 수색작전 개시! 다수의 생명 반응이 감지되는 만큼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반응이라는 녀석들 아무리 봐도 서 괜찮아 왜? 말타기라도 하고 있어? 확실히 사람 반응인데 움직임이 꼭 소울정크의 패턴과 비슷하단 말이야 어... 설마... 인간은 소울정크와 융합되지 않아 이건 상식이지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알아둬 여기서 만나니 더 반갑군 혹시나 했는데 정말이었어? 인간 베이스의 소울정크라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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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해야 합니다 환도, 수홀 전화 된 것은 그 무엇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섬멸하도록, 안식을 주도록 해라 군용님! 할 수 있겠나? 어쩌시되, 끝내줄게 인간을 말살한다 인간형 소울전크 8 에너지 타입 소울 워커? 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은 했지만 여기야, 킷 널러 갑니다 거기서 다, 다니, 로스트 엔순되는 의문의 사건 그의 앞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접샷 도대체 잊지마! 목표는 어디까지나 샘플 채취야 인정이 휘말려서 이를 그르치면 곤란해 그런데 진짜 올까요? 와! 반드시 와! 이런 좋은 먹잇감이 있는데 안올리가 없지 베타를 유발하는 먹잇감이지만 말이지 코드닝 던크나이트 발음! 감지되었습니다! 이 압이야! 마음 단단히 먹어! 옵니다! 인간... 말살한다! 할 줄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냐? 일렉트릭사! 끝! 어디! 이리와! 히힛! 정크나이트 반응 소실 출국 개방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고생 많았네 복귀하도록